아, 여러분 망했습니다 어, 여기 왜 여기서 돼있냐 아, 여러분 망했습니다 어, 어떻게 망했냐고요? 아,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지? 일단은 아,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데 오늘이 일단은 토요일입니다 예,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방송을 하고 이번주 바빠가지고 게임을 한 번도 못 끼고 토요일 날 딱 켜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 많이 이미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제가 저번에 여기서 끄고 이거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보라색 구슬 같은 걸 못 만졌잖아요 만졌더니 저기 아, 아, 짜증나 저기 보이죠? 저기 멀리 저기 저기 멀리 보이죠? 저기 모자 있는데 저기 있었잖아요? 저쪽 옆에도? 여기저기 저기도 있고 저쪽 끝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저 창먹은 데 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다른 데는 화려한 상자가 나오고 저기 창먹은 데 있던 데는 이제 차르보석이 나왔습니다 아 아, 그래서 아싸 신난다 하고 차르보석 먹고 차르보석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가서 멘티코어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몬스터 아, 이번, 이번에는 원래 이제 최강의 몬스터라고 나왔어요 멘티콜 죽이니까 최강의 몬스터라고 나와서 걔를 잡고 썸네일로 쓰고 딱 장대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개폐장치인가 들어가고 어, 일로 나와서 쫙 올라간 다음에 이건 나중에 봐야겠다 이거 보고 여기 보고 이거까지 보고 돌아와서 심의원 왕을 만난 다음에 뭐 옆에 지하실 같은 게 있길래 거길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파트에 정전이 나서 아, 근데 예전에 제가 정전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어, 근데 녹화가 그때는 어떻게 잘 됐거든요? 정전 나기 몇 분 전까지 녹화가 됐거든요? 아, 아무 걱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분량 다 뽑았으니까 나중에 컴퓨터 켜서 편집이나 해서 올리면 되겠다 하하 하하 다 켜질 않았거든요? 전등 난 다음에? 복구되고? 어, 반대 어, 녹화가 하하 안 돼요, 바이디 아, 그래서 일단은 아, 큰일 났네? 어, 원래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아예 아예 아웃워드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어... 아, 일단은 어... 아, 미치겠네? 어... 일단은 다시 봐야겠죠? 여기 보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무슨, 어, 공급이 됐다 그러고 나왔나 아, 미치겠네? 일단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게임을 할 수가 없고요 어, 일단은 오늘 이거라도 올려야죠 번의 편으로 해서 하하 제가 알기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던전이 제니된다 그랬는데 필드랑 멘티코가 제니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될 겁니다 멘티코를 죽이고 이걸 먹었는데 멘티코 꼬리를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어... 뭐야, 어딨어 아, 미치겠네 진짜 멘티코, 멘티코 멘티코 대형 설탈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단 거면 하나가 필요하고요 내 생각에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라도 어, 멘티코가 제니될 겁니다 그럼 멘티코를 보고 찍어야죠 데미지 보시면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이건 대형이니까 양손무기죠 똑같, 똑같고 어, 내가 쓰는 건 냉기고 독에다가 1.1속도에 중독 효과 부여한다고 써있죠 거기다 충격이 10도 높네요 아... 하... 너무... 미치겠다 진짜 나 다 봤거든요 맵? 오늘 나 이거 아웃도드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 다음에 대기를 잔뜩해서 보고 오늘은 시간이 안되게 일요일 일요일날 찍도록 하겠구요 오늘은 아, 나 어제도 한 편 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래서 오늘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많이 올릴려고 어제 제가 게임을 못 이번주에 아예 게임을 못해서 준평이래 아, 어쨌든 변명 그만하고 아... 일요일날 아, 미치겠네? 아, 나 썸네일 각도 다 찍어놨거든요? 아, 찍어놓으려고 영상을 하고 편집할 때 찍을라 편집할 때 썸네일 뽑을라 그랬는데 아... 하... 돌아버리겠네 아... 아, 이제 아웃도드 끝난단 말이죠? 어... 끝나가는데 여기서 빅녓을 먹네 혹시 댓글에 내가 알기로 필드가 젠드는 거랑 던전이 젠드는 거랑 시기가 다르다 그랬는데 언제 젠드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만큼 대기를 하겠습니다 수면을 취해서 아... 짜증나 내가 처음 보는 멘티코 막 꼬리로 가시날리고 막 꼬리 회전하고 막 아주 현란하게 싸우더라구요 한 대도 안 맞고 높이격으로 잡았구만 처음 보는 몬스터를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어... 다음 시간에 어... 멘티코 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 걸로 하고요 어... 정전 날짜를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어... 어쨌든 간 다음에 봅시다 수고하셨구요 어... 다음에 뵙도록 하죠 뿅 아... 흐으으으으읍... 아... 아... 강화판 써봤어요 어...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자 이렇게 광택재랑 독가스로 되더라구요 어찌됐든 그러하구요 다음에 뵈요 뿅